1. 마법공학 꽃비를 포함한 스킨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소소하게 문화상품권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1만원권 2장, 5천원권 4장 총 4만원이구요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튜브 구독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이 영상이 아닌 다음에 올라올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6월 6일 6시에 하도록 할 거구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